부르셨습니까? 여기 앉으시오 그... 나도 생각을 해봤소 그... 명절 선물은 뭐니뭐니 해도 실용적인 게 좋지 않겠소? 예 그렇다면 정상은 준비됐소?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돌돌 말아야 하는데 저... 저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저... 저기를 어찌 괜찮겠소? 해야지요 정성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정성... 내가 마무리하겠소 마무리하리라 이마트 명절 선물 세트 오거라! 첫 번째! 이마트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한다 두 번째! 용돈 봉투에 용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 세 번째! 용돈 봉투를 선물 세트에 넣어 강쪽같이 포장하면 되는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명절엔 이마트 아니겠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맥시빙에 도 seal